적함. 두대가 있어갖고 파드를 어떻게 해야하나? 하나씩 꼬셔서 죽여야하나? 쟤들을 처리해야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쯤에 보니까 그 뭐라더라? 화포도 없네. 아 나 참. 그냥 싸워야하구만 이거 어떻게 잡아야지?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저 큰 배를 저걸 한 마리라도 처리해야지 미션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싸워보자 우선 야 와봐. 한 방 붙어보자 응? 화포가 있었으면은 뽀샤 뽀샤 하고 때려줄건데 화포가 없어요 뭐요? 선방 뒷승이방 어이구 화포 쏘는다 3 사베샤 아우 아우 나 진짜 빠르게 가서 딜을 노려드려 딜을 딜을 노려봐라 딜을 오케이 좋아 계속 때려봐 계속 때려봐 딜을 응 계속 때려봐 딜을 닥터코홀에서도 엉덩이만 노렸는데 어시신크리드 여기서도 역시나 배드레 엉덩이만 노리고 여기서도 엉덩이만 노리고 있죠 많이 때린거 같은데 계속 돌아 계속 그래 좋아 계속 돌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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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만 노려요 무조건 뒤만 뒤만 노리는거야 노리고 타기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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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뭘 뭘 하라는거야 선원살해 깃발 파괴하기 선장 뭐 많네 좋아 우선은 선장을 살해하고 그 다음에 깃발도 차려하고 아 깃발도 없애고 좋아 안에만 했지 야 정신차려 아 좋아 죽이고 또 없니 또 없니 죽여주겠어 어 안되나 배가 너무 커서 그런가 어 암살 되네 질러 좋아요 죽음 좋아요 어어 어이 나이스 치료 어 오케이 죽어 죽어 임마 여덟명 죽어 임마 어어 이거 죽어 죽어 임마 죽어 임마 선장이 어디있지? 어 선장 저기있나보네 아 아 그니까 아 다음판 미쳤나봐 진짜 잔인 잔인 잔인한 장면 내가 그렇게 잔인했었나 어 여기다 선장 아 아 아 어어? 야 이거 죽겠는데 야 이거 죽으면 안되잖아 이거 죽으면 안되잖아 돌아서 아 뭐야 아 여기서 죽으면 안되지 아 아 아 머리아파 야 또 또 싸워야되 그럼 아 아 안되겠다 저 배를 네 네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아니고 침략을 안하고 그냥 싸워야겠다 그냥 싸워야겠다 어 들어갈 수 없나 여기 어 얘들이 여기 그 뭐지 영혼의 눈에 가지 걸어가볼까 배를 옆에 살짝 대놓고 아 튕겼어요 알겠습니다 아 하여튼 운영자들이 미쳤나봐요 하여튼 운영자들이 미쳤나봐요 뭐 하여튼 지켜볼께요 어 죽자 좋아요 어허 또 쏠다고 좋아요 우선 받아버리자 뻥야 야 좋아요 돌아서 후미를 노려서 후미를 노려서 뒤에만 뒤에만 야 보이지마 아 배틀필전 하는 사람도 염경 먹었대 흠 웃기다 그니까 염경 그 기준이 애매모어 왜요 진짜 어 알 수가 없는 애 기준 야 뭐야 야 장난 아닌데 그니까 좀 불편한데 아아 뭐야 야 어렵다 이거 이거 꼭 싸워야 돼요 어? 이거 꼭 싸워야 돼? 안 싸우고 그냥 할 수는 없어? 어 너무 어려운데 배어 업그레이드요 그니까 중간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네 그냥 미션 위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배어 업그레이드요 그니까 중간에 하다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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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위주로 그냥 미션 위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업그레이드 하려면 이거 약탈도 많이 하고 해야잖아 아 중간에 그니까 원래는 그 뭐지 약탈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바꿔서 어 갑자기 바꿔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이 뭐지 그거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데 몸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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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빵을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데 못했어요 인명 상태 결론은 얘들 잡아야 한다는 말인가 보네 한마리만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죽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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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많이 때렸어요 그거 와 저 무서운 하퍼 빠르게 박아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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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이야 인마 이거 맞아라 응? 빵이야 인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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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을 딜을 잡자 박아버려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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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올라타 보자 올라타 보자 누르고 타기 오케이 얘 잡고 HP를 채워보자 한번 가까이 와봐 선장은 이걸로 한번 때려보자 어? 선장 이걸로 때려지겠지? 선장 어딨어 어 여기 여기 있네 아니네 장교 장교를 살해하라고 하네 어휴 안 닿아 아휴 안 닿아 좋아 여기 있죠 한 명은 살해하고 장교를 살해하는 거는 좀 쉽죠 좋아 죽여 인마 자 죽여 인마 좋아 여기서 이제 어 20마리 우리 서잔들도 잘 싸우고 있겠지 좋아 찐대기 오므로 오 잘 쓴다 내가 마무리 내가 마무리할게 좋아 좋아 죽어 인마 좋아 너도 죽어 인마 여덟 마리 거의 잡았어요 죽어 인마 어 안 돼 안 돼 후 후 후 후 12마리 야 어이 뭐야 깜짝이야 후 후 후 후 후 아 한번 크리티컬 어택이 발생하면은 에 에 그냥 끝까지 때리구구만 에 그냥 끝까지 때리구구만 오 오 이제야 알았어요 좋아 인마 좋아요 깃발이 깃발이 여기 있겠지 아마 깃발이 여기 있겠지 아마 그니까 연속 어이구야 어 연속으로 때리는 이제 알았어 그 야 이 배럭 엄청 크다 근데 깃발도 참 어이구 가게 가게 떼놔 입에는 내가 접수한다 오 야 이 식들 야 야 뭐 많이 준다 소리하기 한 마리만 잡으면 아마 됐을 거야 그죠 좋아 그리고 여기 미션 시작할 수 있나 익명 현재 익명 상탠가 야 미션 시작하자 이제 안되냐 안 돼 아 익명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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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다 어 이야 다행히 한 대만 잡으면 됐어요 와 두 대 다 보라 했으면은 조금 깜깜할 뻔 했어 어 다행히 한 대만으로 해결 봤어요 오우 다행인데 그래 이번 미션은 뭘까 토레스 로저스와 호니골드처럼 템플 기타단 간축소를 이용할게 간축소 근데 가봤자 그 없잖아 해골 바가지 얘가 들고 있잖아 그니까 그니까 이 해골 바가지 내가 들고 있는데 간축소 가봤자 필요 없지 않나 오 그렇지 아이도 가자고 이제 수호자 인질 풀어주기 인질이 어딨어 어 네 들어가세요 분당님 들어가세요 오케 여기 가면 있겠죠 소호자의 인질을 소호자의 인질을 풀어 오 이거 어렵다 어 간축소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간축소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어 내려가면 안되는데 아 음 아 아 좋아, 또 저리 가라는 말이죠? 오케이 가보자 좋아, 이렇게 했고 가보면 알겠지? 오케이 여기까지는 빠르게 왔죠 여기 한 번 왔던 장소 여기 간축소라는 그 장소인가 봐요 여기서부터 위험지역이에요 무쌍 찍어버리면 되니까 간축소로 가보자 병사들 겁나 많을 것 같은데 가자 옆에 있지 그거 임마 그거 임마 뭐야 이 새끼 좋아요 간단하게 해결 바꿔요 난 내가 길로 가리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이쪽이지 이 나무를 타야겠군 뿅 뿅 뿅 뿅 그래 네 오케이 오케이 아 떨어졌어 아 떨어지면 안 되는데 어 다시 올라가야 돼 어 다시 올라가야 돼? 좋아요 그렇지 여기 위로 올라가야죠 오케이 거의 다 왔어요 좋아 이제 거의 간축소 입구까지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야식들 죽었어 이제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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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들을 보내지 봐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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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어 뭐야 와 이게 뭐야 내가 옛날에 관측소 왔을 땐 이러지 않았는데 아 그 남자는 그 그 로봇이라는 남자는 인정한 사람이라서 그런건가 내가 보니까 어 별개 별개 다 타버려 무렵다 가자 와 요거 가까이 오면은 올라타는걸로 그쵸 뭐 임마 이거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거 겠지 맞을꺼야 아마 오 올라탔다 좋아요 아 여기 안올라가진다 어떻게 가야돼 여기가 아닌가 아 저쪽으로 점프를 뛰어야나 보네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안돼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엉 물이 사라지면 오케이 지금 죽은 마 너도 죽고 좋아 여기서 올라가는 거였지? 야야야야 뭐야 왜 갑자기 떨어지는 거야 알 수가 없네 아 나 참 되게 어렵네 나도 여기 가면 죽겠지 지금이야 오 때리지마 때리지 말라고 네 때리지 말라고 저리 가려면 여기선 점프 거리가 안나오고 그렇죠 아우아우 떨어질 뻔했다 다시 한번 살펴보고 어하 저 오른쪽 위까지 올라가야 구만 그렇죠 오케이 어 네 어서 오세요 좋아 올라타고 좋아 올라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저 위에 한 단계 더 올라가야 하는데 어허 어허 이리 갈 수 있겠군 좋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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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했어요 야 왜 어허 아 네 어서 오세요 공두님 레드우드님 어서 오세요 어허 어허 저쪽인데 분명 이렇게 뛰면 안되나 왼쪽으로 뛰어놨나 오른쪽이 아니고 어허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 야 왜 안 올라가 올래? 오이 생쇼를 하죠 어허 죽어 임마 그렇죠 너도 죽어 다 죽어 응 그니까 저기서 어디로 가야돼 오른쪽으로 갔다가 여기서 오 타고 여기 가서 좋아 요까지 제대로 해둔거 같은데 여기서 이쪽으로 점프하는거 아냐? 어허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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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좋아요 옳지 맞죠 오케 천천히 오케 오케 좋아요 아주 잘하고 있어 좋아 다음에 또 어디로 가야나 오 이건 아까전에 그 벽인데 괜히 한바퀴 돈 느낌이 드는 느낌인데 아 쪼리 가야하는데 어 어 어허 어어 오 전 아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찾았어요 너희들 겁나 많은데? 잠깐만 너희들 딱 죽어버리는데? 죽어 임마 죽어 임마 아 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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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임마 아아아아 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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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들어가야 하나 아하 이렇게 오케이 죽어 임마 무쌍 좋아요 한 명 있죠 이리와 정신 차리라고 어디로 어디로 가야지? 어 이렇게 가라야만 아닌가? 좋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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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야 설마 죽는건 아니지? 그쵸 야 왜 거기서 아하하하 야 왜 거기서 그렇게 뛰어 어 다 와가지고 오오 그렇지 응? 오오 야 쓰러지기 전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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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케이 이거 불빛 들어오는거 봐라 이거 이거 불타면 죽을거 같은데 불줘 불타면 가자 빨리 빨리 앱 그냥 가면 또 좋아 좋아 오오 오오 흐허허허 흐허허 요거 아닌가? 어허 이쪽이군 좋아 이야 여기 막판에 이렇게 복잡한 퍼즐 요소가 나오네 저걸 붙잡아야 하는거야? 오케이 점프하고 올라가 올라가 어? 이렇게 가는게 아닌가? 저기로 뛰어... 암탈 안되나? 암탈 죽어 임마 그렇지 얘도 이제 죽였죠 나를 죽여서 무엇을 얻는건가? 그냥 할일을 하는거야 토레스 내놈이 나한테 그랬듯이 미래도 없어 넌 모든 의미를 말꼬하고 가구와 같은 감옥안에 집어넣기 바라지 신념 한번 확보하군 좋아 아무튼 중요 인물 거의 다 죽인거 같애요 이번에는 eytu 커넥 선잔이 별장 너의 별장이니 좋아 좋아 이걸 다시 그대로 올려놓죠 다음 현자가 나타날 때까지 아 템플 기사장이 또 우상의 피를 다 세배 갔나보네 이건 뭐야 아 편지가 왔나보네 뭔 내용인데 어 뭔 내용이야 설마 와이프가 바람났나 그런거니 어 저 편지가 온게 아마 저 어 예전 얘가 살던 그 동네에서 온 편지 같은데 저번에 얘가 먼저 편지를 보냈잖아요 어 어떤 편지 내용이 무엇일까 과연 잠깐만 어? 어 뭐야 어 다시 현실로 돌아왔네 Juno 잠시만요 또 돌은 신세 이랬는데 무슨 말이야 이게 이 세계 전체가 컴퓨터 시스템에 연결되고 그녀의 귀환을 맞이할 준비가 거의 끝났어요 두번째 귀환 암달 땅인데 멍청이들이니 템플 기사단 나를 환생시키게 그녀의 실험이었다고 아 현자야 얘가 혹시 오우 그냥 죽여버리네 아 현자야 이 남자가 현자가 그니까 그때 한번 나타나고 이번에 또 나타난거야 오우 이 그때 기억을 갖고 오면 돌아온거야? 신기하네 오우 불쌍하네요 현자도 잘 움직이네 걸어지는군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전이 꿈이니 전이 꿈이니 위에 위에 적어놨다나 위에 위에 적어놨다나 다음파 오늘 켜자마자 5분만에 영구정지 먹고 다음파 지금 못 켜고 있어요 내일부터는 아이디 뭐 새로 만들든지 아니면 뭐 딴거 하여튼 뭐 문의해가지고 영정을 풀든지 해가지고 그래갖고 다음파 또 내일부터는 다시 할 수 있도록 할게요 민간인 여기서 민간인 죽일 수 있어 대적이 바다를 지배하는 세계 대적이 바다를 지배하는 세계 몰라 나도 영정 저도 왜 먹은지 몰라요 요거 방송 딱 요거 요거 있잖아 매일 하던 방송 이거 딱 켜니까 5분만에 영구정지 딱 때려버리더라고 오우 저도 모르겠어요 왜 영구정지 먹은지 아직 그니까 내일 아이가 뭐 문의는 해놨으니까 곧 있으면 답변이 오겠죠 그거 보고 이제 알아봐야지 Devil of the Caribbean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재수 없어가지고 내가 거기에 딱 딱 걸렸을 수도 있고 아너미스 고고고 뭐 트로피 가자 가자 그럼 거의 이제 끝을 달려가고 있어요 현재 세계에 있는 현자도 만나고 그레이트 이나구아 여기는 우리의 안식처죠 이게 끝이야? 오케이 활동을 잘 지키는거지 어렵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엔딩이야? 한번 보죠 박규형 내가 마무리를 하겠어 약속하지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인공님 어서오세요 안녕 앤 에드윗 에드윗 런던 런던 럼유 오케이 가보자 배가 들어오고 있다네요 한 곳에 일주일 이상 머무르는 법을 배운다면 좋은 아빠가 될 거라고? 태생이 해적인데 어떻게 머물러 있어 태어나면서 태어날 때부터 해적이었는데 앤이 노래도 부르네 어 뭐야 다 죽은 사람 아니라고 어? 죽은 사람들 아니에요 좋은 동료도 있고 나쁜 동료도 있고 흙꽃이 보이나? 런던으로 떠나는 건가 이 아일랜드를 벗어나서 어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누구야 이거 어 누구야 다음 게임요 그 지금 주문해 놨건 데빌 메이크라이 DMC 어? 저 방금 저 딸이야 딸? 진짜? 아 그러면 그 전에 그 그 도망갔던 옆에 내가 임신을 했던 거였어? 그니까 그런 거야? 어? 그 중간중간 스토리 그 봤을 때 도망간 것만 봤지 그 임신한 것까지는 안 나왔었는데 죽은 마누라가 편지가 안 와서 못 알려준다 아 그래? 나? 아무튼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가면 보인다고 하니까 아 이거 뭐야 엔진 크래디가 어디까지 올라가는거야? 그래요? 한번 봐 볼게요 아빠 보트를 조정하는 법은 처음부터 알았어요? 잭도우는 보트가 아니란다 베란다 제나 브리스톤 그렇지 내가 떠난게 아니지만 난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나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약속을 했단다 엄마하고 아빠하고 말이야 엄마는 아빠가 엄마를 떠난거래요 아빠는 항상 보트를 타는거랑 우리 가족을 부양을 그렇지 애는 돈 벌려고 했죠 엄마하고 널 돌보려고 그랬지 엄마는 아 편지를 이전에 한번 썼어 안전하자 엄마가 안전하자 엄마가 안전하자 그래... 집에 돌아가려면 빨리 갈 것 같아 이건 중요하지 않지 그렇지 그렇지 배하고 배는 보트를 싣고 다닐 수 있어 하지만 보트는 배를 싣을 수 없단다 그렇네 돌아갈 때 정말 기발한 생각이구나 카롤린, 엄마 엄마는 몇 해 전에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그립지만 괜찮아요 몇 년 전에 돌아갔다 한동안은 정말 행복했다가 곧 불행했다가 그 이후로 많이 보지 못난 아비 모험 중이고요 딸, 딸, 딸이 역시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에요 모험을 겁나 좋아하는 것 같아 혹시 이 남자 딸이 맞나 봐요 해적을 만날 일은 없지 해적이 다 죽어버렸는데 남아있는 유일한 해적인데 어 저거 뭐야 고래 그렇죠 군함은 만날 수 있지만 해적은 못 만나죠 해적은 다 죽어버렸잖아 얘 빼고 다 죽어버렸잖아 이건 뭐야? 어? 연극 보러 온거야? 그거야? 연극이 끝나고나 그런가? 어 뭐야 어? 갑자기 얘가 갑자기 커졌는데 제니퍼 스컷 제니퍼 스컷 제니퍼 스컷 제니퍼 스컷 내 딸은 아내 캐롤린이 지었어 그렇다 쟤 내 딸은 아내 캐롤라인 엄마 성을 좋아하지 연극으로 제니퍼 스컷 제니퍼 스컷 제니퍼 스컷 죄송합니다 제니퍼 스컷 제니퍼 스컷 span 제니퍼 스컷 어? 새로운 와이프를 구한거야? 끝난거야? 잠깐만 아들이 어스 어 어크 어크는 이게 처음이에요 행동 완료 throw the one coming 어크는 이게 처음이야 이게 끝이야? 어? 어? 이게 끝이에요? 또 엔딩 뭐 있나? 어 중간에 이해 안 가는거 많았어요 중간에 그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설명 안해줬어요 그러면은 아예 모르고 넘어갈 뻔한게 많았죠 어 나도 나도 참 어렵네 어 게임은 재밌어요 어 이게 좀 중간에 중간중간이니까 이 뭐지 플레이 타임 길게 뺄려면은 엄청 길게 뺄 수도 있는 것 같아 중간에 막 그 뭐야 그 위대한 함선인가 아 그 있잖아 큰 배 잡는거 그것도 있고 그 재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의상 모으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각 지역마다 뭐 하여튼 중간중간에 그 그 뭐지 서브 미션을 주더라고 서브 미션도 엄청 많고 그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100% 이게 뭐라고 하지? 그 달성도 있잖아요 달성도를 100%를 채우려면은 진짜 엄청 시간 걸릴 것 같아 그니까 그니까 이게 한 한 그 뭐 누가 걸더라구요 스토리 메인 스토리만 쭉 하면은 5시간 4시간 5시간 이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메인 스토리만 하면 잠깐만 하다보니 세번 하니까 금방 네 그렇죠 저는 보통 게임할때 엔딩보면 안손댑니다 엔딩보면은 더이상 게임은 손대지 않아요 그 게임은 끝이야 엔딩보면 다시한번 그니까 엔딩을 봐도 계속하는 게임은 롤 롤 아 롤은 없고 다크 소울밖에 없을거야 보통 이렇게 일반게임들은 엔딩보면 더이상 손안대요 어 네 어서오세요 그니까 하여튼 오늘은 이거 재밌게 했네요 예 요거 잠깐만 길게 영상을 건너뛰고 어 트로피 욕심 없어요 야 여기 여기서부터 이제 이 엔딩을 보면은 메인 스토리는 사라지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오픈 월드 게임이 되는거야 몰라 다음팟 나도 몰라요 그냥 문의는 열었는데 내가 오늘 이거 매일 방송했잖아 이 게임 오늘 이 게임을 딱 틀고 5분만에 5분만에 영정을 때려버리더라고 음 나도 몰라 내가 왜 영정을 당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어? 저도 모르겠어요 시작하자마자 그냥 영구정지를 그냥 한방 시원하게 뻑 하고 날려주더라구요 어? 뭐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저작권 이 게임이 저작권이야? 아니야 이 게임 저작권 아니야 내가 저작권 그거 살펴봤거든 저작권 관련된 건 영화밖에 없었어요 다음에서 규제하고 있는 저작권은 영화밖에 없었어요 내가 그거 다 확인했거든 다음에서 규제하고 있는 거는 영화밖에 없었어요 자 한번 볼까 이거 나 몇 퍼센트 달성했는지 나 몇 퍼센트 달성했는지 그니까 여기 잔인한게 어딨다고 하여튼 그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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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가 오면은 내일 CD가 오면은 내일 CD가 오면은 Devil May Cry 바로 시작하고 내일 뭐 CD가 안 오면은 또 그니까 택배로 주문했기 때문에 또 하루 이상 연착될 수 있으니까 CD 안 오면은 뭐 딴 게임 다음 게임은 DMC Devil May Cry 그거 할 겁니다 이거 이거 내가 보여줄까 요거 내가 이걸 한번 해보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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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이거 요거 요거 이게 뭐 뭐더라 요거 체험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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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받은거 거든요 요거 한번 보여줄까 요거 요거 그리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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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